사실 그 즐겁게 살면 이렇게 전 사실 나이의식을 잘 안해요 그래서 뭐 연세가 몇세세요 이렇게 여쭤보질 않는데 되게 젊게 보이셨어요 미련이라는 목표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 그곳에 너만 알아 그리운 사람 갈 수 없는 먼 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람 고스무스 귀를 따라서 끝이 없이 생각할 때 보고 싶어 하고 싶어서 슬퍼지는 내 마음이 없음 이렴 없이 잊으려 해도 너무 너무 그리운 사람 그 바을 안에 그 높은 곳에 내 자연을 전해볼까나 기억한다 우린 없는데 지나갈 그리운 밤에 먼 높은 날에 돌아온다면 변함없이 가정하니라 가정하니라